배봉산 근린공원 야외무대에서 개최된 2022 동대문구 북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. 독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역 도서관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인 2022 동대문구 북페스티벌은 20여 개의 공, 사리, 파교 도서관과 단체, 마을 주민들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맡아 준비했습니다. AR 증강현실 컬러링북 체험, 메타버스 도서관 체험, 수학보드게임존 등 도서관 체험 부스가 운영됐고 헌책 3권을 새 책 1권으로 교환해주는 책 교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. 부스 운영과 함께 보컬공연과 마술공연,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도 제공됐고 기념식에서는 도서관 운영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책 읽는 가족에 대한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후ยУ 상황 앞 ин innov